마크 퍼널과 크리스 고든의 32 카운트 4월 어드밴스드 레벨의 작품입니다. 4 카운트 태기 월 2 후에 6시 방향, 월 4 후에 12시 방향에서 있고 한 번의 리스타트가 월 5에서 12 앤 카운트 스테이프 체인지 하시고 6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한 번 있습니다. 중심 왼발 두시고 섹션 1 오른발 포워드 왼발 포워드 락 위커버 사이드 락 위커버 비하인 오른발 사이드 스웨이 왼발 스웨이 퀵 스웨이 오른발 스웨이 스웨이 오른발 비하인 사이드 오른발 왼쪽 1-8 턴 포워드 10시 방 섹션 2 왼발 포워드 오른발 스테 포워드 힙잇 하프 턴 포워드 락 스텝 스텝 락 스텝 왼발 히치 하면서 오른쪽으로 풀 턴 왼발 백 오른발 백 왼발 백 오른발 코스터 스텝 하면서 왼발 스웨이 섹션 3 왼발 포워드 오른발 앞으로 스웨이 락킹 체어 포워드 락 리커버 백 락 리커버 오른발 스텝 포워드 왼쪽으로 힙잇 하프 턴 10시 반 다시 오른발 왼쪽으로 하프 턴 백 4시 반 왼발 왼쪽으로 1-8 턴 포워드 12시 오시고 섹션 4 오른발 포워드 락 리커버 사이드 락 리커버 위브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오른쪽으로 힌지 해프 턴 왼발 쿼러 백 오른발 쿼러 사이드 왼발 크로스 락 리커버 왼쪽 쿼러 3시 오른발 스텝 락 포워드 스텝 락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& 4 & 5 6 7 & 8 & 1 2 3 & 4 & 5 & 6 7 & 8 & 1 2 3 & 4 & 5 & 6 6, 7, 8, 1, and 2, and 3, and 4, and 5, and 6, and 7, and 8, and 4카운트 태그이 월 2회 6시 방향, 월 4회 12시 방향에서 있습니다. 12시 보고 태그 설명합니다. 오른발 스텝, 왼발 forward rock, recover, 왼발 back, rock, count, 1, 2, 3, 4, 하고 리커버하면서 다음 월 1입니다. 한 번의 리스타트가 월 5, 12시 방향에서 12, and count, 스테이프 체인즈와 함께 있고 리스타트 6시 방향에서 했습니다. 월 5, 12시 보고 카운트 한 번 더 합니다. 1, 2, 3, and 4, and 5, 6, 7, and 8, and 1, 2, 3, and 4, and 록 스텝 중간까지 하시고 잠근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1A, turn forward 돌면서 다음 월, next 월 1 시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